이 표현 꼭 외우자. 동사를 도와주는 조동사. 우리 같이 갈 수 있어. 우리 같이 갈 수 있어. 근데 지금은 겨울이야. 많이 추울 것 같아. 여름에 가는 게 좋겠어. 내년 여름에 서울 갈 수 있어? 갈 수 있어. 그럼 우리 한국어 배워야 해. 같이 배우자. 같이 배우자. 나는 피아노 칠 수 있어. 난 음악을 좋아해. 그럼 기타 칠 수 있어? 나 니 훠이 탄 지타 마? 못 쳐. 근데 나는 피아노 칠 수 있어. 부 훠이 탄. 단 워 훠이 탄 강친.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. 워 예 샹 쉬어 강친. 내가 가르쳐 줄까? 야 워 쬌우 니 마? 당연하지. 당연한 샹 야오. 피아노는 어려워. 많이 연습해야 해. 강친은 난. 야오. 더 더 랜시. 매일매일 연습할 거야. 워 회의 태인 태인 랜시. 내일 우리 집에 올 수 있어? 明天能来我家吗? 당연히까지睡지. 당연히까지. 당연히까지. 랜시. 랜시. needs to SO. 행복해. 몸에.